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2장의 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하여 주께서 전해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는 그 노가시였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이사야 12장은 그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계에 통일된 그런 나라로 이루어질 때 그 세계가 통일된 통일 국민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그 내가 감사하여서 세계 통일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바로 이사야 12장 말씀입니다. 본장은 쫓겨남을 당하고 유리하던 백성들이오. 이사야 11장 12절에서 여호하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고 이스라엘에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하신 말씀처럼 쫓겨나고 유리함을 당하던 백성들이 남은 자가 되어서 새 시대에 갈 때 이렇게 기뻐서 노래할 일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5장의 제목은 통일 국민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세계 통일의 정치가 실현이 되는 예수님께서 만흥의 왕으로 통치하시고 그의 방백들이 교화 공평으로 통치하신 그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대하고 있어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 생명들이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요. 그 첫 번째 감사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 감사하는 내용 찬양의 내용이 뭐냐 할 때 나를 아니하신다고요. 나를 아니요. 첫 번째는 아니리로 노래합니다. 우리가 이것은 누구라도 신불신간이 다 아는 그런 내용이지만 사람에게 당신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하는 사람들은 뭐 일단 병든 사람들은 병나고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돈 없는 사람은 돈이 있기를 원합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말을 하지만은 실상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바라는 게 뭐냐면 바로 평강입니다. 아니에요. 안녕. 샬롬. 인간에게 있어서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평강입니다. 그 평강은 누가 주실 수만 있냐면은 요한복음 14자 27절에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평강을 주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평강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그 평강이요. 그런데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인생들에게 그 평강을 약속하셨지만 심령에는 물론 평강이 있었어요. 그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 성령의 기름 몸을 받은 사랑하시는 생명들의 심령에는 평강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몸에는, 생활에는 사실 평강이 없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영혼뿐만이 아니라, 마음뿐만이 아니라, 몸까지라도 이제는 평강하게 해주시겠다는 것, 안의해 주시겠다는 것, 이게 안의가 뭐예요? 몸도 마음도 평안하게 해주시겠다는 것, 몸도 마음뿐만이 아니라, 몸까지라도 평안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또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라도, 몸도 마음도 평안하게 어려움 없이, 고통 없이, 병의 고통, 사망의 고통, 뭐 그런 여러 가지 근심, 걱정, 고통 없이 심령도 육체도 평안하게 해주시겠다. 그게 바로 아니에요. 그러니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이 안의를 첫 번째로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의를 노래하는 거예요. 또 나를 안의하시오니요. 전에는, 지난 날에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인생들의 죄를 범하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환경에서 고생 참 포기했습니다. 또 그중에서 뭐니뭐니도 인간들이 죄를 범하므로 자기 죄값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도 받았고 여러 가지 또 환경이 환경으로 오는 여러 가지 그런 고통도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제 나를 안의하신다. 그러니 내가 죽게 감사하겠나이다. 나를 안의하신 것 때문에 내가 그 조건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들. 첫 번째 감사의 조건이 나를 이렇게 평안하게 주셨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가 평화의 나라입니다. 평안의 나라. 평화의 나라. 샬롱. 이 땅의 인생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표조 만물들에게까지라도 참된 평강을 주시는 나라. 그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 나라가 세계 통일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만물들까지라도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된 성경의 노마사 8장이요. 피조물들까지라도. 이 썩어지면 고통에서 고통받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빨리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관건은 사람이서 사람. 사람의 범죄 때문에 자신들을 고통받고 있었으면 사람의 뭔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백성들이 이렇게 안일을 노래한다. 인간에게서 가장 필요했던 것이 사실은 돈도 아니에요. 좋은 환경도 아니에요. 평안입니다. 평안. 평안. 돈을 아무리 산더미처럼 많이 쌓아놓은 사람도 마음의 근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만석구는 만 가지 걱정을 한다는 것이 그 말이에요. 그렇게 재물이 그렇게 물질이 돈이 많아 통장에 현금이 그렇게 많아도 근심이 있을 수 있거든. 근심이 그러니까 아무리 재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놔도 마음의 근심 때문에 밤도 제대로 못 잔 사람들이 꽉 찼어요. 단잠을 자지 못하고. 단잠은 하나님 주신다고 했거든요. 단잠은. 사랑하시는 자에게만 단잠을 주시는 거예요. 돈 많이 있어도 저녁에 잠 푹 못 자고 단잠 못 자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한 생명입니다. 사실. 단잠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이 땅에서 고생했던 그런 생명들이에요. 여러 가지 참 만화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런 고생이 있잖아요. 자기 죄 때문에 고통도 받고 또 신앙생활을 해보려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그냥 만화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평강을 잃어버린 그런 안식을 잃어버렸던 생명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던 안식시대 참된 평안을 주시는 이런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나를 안내하시오니 내가 줄게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가르쳐 주시냐라. 인간들은 뭘 노래를 해야 될지 뭘 감사를 해야 될지 사실 정확하게 모릅니다. 인간은 가르쳐 주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줄게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2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우리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냐. 주여원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들이 남은 자가 돼서 새 시대에 갈 때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안일을 노래한다고 그랬죠. 1절에서 2절에서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리하고 두려움이 없으리 주여원은 나의 힘이시라고. 그러니까 나의 구원 또 의리하신 하나님 나의 요새 나의 반성 이런 것을 통틀어서 딱 한 소절을 요약하자면 여원은 나의 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던 생명들을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를 그렇게 결산을 할 때 그러면서 다 하나님의 힘을 찬양을 했습니다. 다이시 그랬죠. 하박 선지자가 그랬어요. 실제로 다이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모든 날라에서 벗어나게 할 그때 너무나 유명한 시 10편, 18편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여우와의 종 다이시다. 다이시는 여우와의 종이잖아요. 다이시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렸느냐. 영장으로 한 노래인데 여우와께서 다이시는 그 모든 원수와 또 사올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시 이 노래의 말로 여우와께 아래에 가르되 뭐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느냐. 나의 힘이 드신 여우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다이시의 일생을 총 그렇게 결론을 지는 찬양이에요. 그 찬양의 첫 마디가 여우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나의 힘이 드신 여우와요. 나의 힘이 드신 여우와요. 자기 인생을 총 결론 지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총 결론 지는 그런 찬양에서 나의 힘이 드신 여우와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렸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일생에 내 어른 꼬마 시절부터 나를 짐승의 곰의 아가리 사자의 아가리에서 나를 건두신 그 하나님께서 또 일국의 왕이 되기까지 여러 가지 그런 환란 통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모든 환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우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힘이 드신 여우와요. 그러니 내가 주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나의 힘이 드신 여우와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으신다는 것을 아는 생명, 느끼는 생명, 체험하는 생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나의 힘이 드신 여우와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왕국에 세계통이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는 남은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라고 나의 구원이시라고 하바국 선지도 그랬잖아요. 하바국 3장을 읽어보면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우리의 양도 없어요. 노아가 나면 열매도 없어요. 감남나면 소출도 없어. 정말 그렇게 극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바국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하바국 3장 19절에 주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이런 신앙을 가진 생명이 마지막 사명자로서 사명을 하고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주여호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생명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나라나 민족은 흥하고 결국 최후의 승리를 이룹니다. 인간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좋은 환경에는 의지하고 뭐 인간의 자기가 어떤 육적인 힘을 의지한 사람 결국에는 망합니다. 거꾸로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는 생명 하나님을 의리하는 생명이 결국 최후의 승리를 이룬다. 그래서 하박 선지자가 주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그렇게 절대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의 발을 살성같이 뛰게 해주실 겁니다. 그 세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현실이 또 지금 이 시기에 이 나라가 얼마나 어렵게 보입니까. 정말 어떤 이거는 비유도 아니고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그냥 짐승 같은 것들만 그냥 우주순처럼 그렇게 일어나가지고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될지 짐승들만 횡행하는 이런 세상으로 보였고 있어요. 하박 선지자가 마주했던 그런 환경처럼 공의가 전혀 아주 시행이 되지 않는 율법의 회의하고 공의가 전혀 시행이 되냐고 정의라는 건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럴 때 하박 선지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주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들은 예수님 제리 마시고 이 땅의 그리스도나가 이루어질 쯤에 부르는 노래들이 각기 있어요. 우리는 물론 이제 일반 종족으로 들어가면서 부를 노래를 사실은 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그리스도의 나라가 들어가게 생명들에 이런 노래를 부른다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아멘하고 또 전하고 듣고 믿고 하는 거예요. 요한기시오 14장에서는 입맞은용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가 요한기시오 14장 3절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리스도의 공중에서 들림 받아서 그리스도의 신랑으로 영접해서 이 죄악된 애도마 되고 유물화된 세상을 심판해버리는 그런 심판자 구원자로서 스윙을 받은 입맞은 종족들이 변화송도가 부르는 그런 새 노래가 계시록 14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15장에서는 바로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 새 시대에 들어갈 생명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가운데서 그런 심판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새 시대에 들어갈 생명들이 부르는 노래가 계시록 15장에서 보여줬어요. 그 계시록 15장에서 찬양을 부르는 그 생명들이 바로 여기 이사야 12장에 이 찬양을 부르는 생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 각기 사람들은 하나님의 찬양을 또 다 각기 자기의 위치와 상급 자기 행위에 따라서 부르는 노래가 각기 다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3절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상에 댓글 쓰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적인 변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물가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 그런 성향을 보면 볼 수 있거든요. 진짜 성령이 기른 봄이 임해가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진짜 만나가지고 당장 죽어도 구원이 확신이 있는가 100% 0.001%도 감화하자는 완전한 100% 구원이 확신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가봐야 안다든지 뭐 구원이 이루어져 간다든지 육체의 구원은 이루어져 가지만 영혼의 구원은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중생 받는 순간 죄인은 죽어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의로서 그 순간 죽었던 영이 살아나버리는 거예요. 그걸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생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강단에서고 교육자랑 또 교인이랑 이러니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영혼의 구원은 그 순간 100% 받게 됩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간 그리고 중생을 체험하는 그 생명들이 중생 받는 순간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니요. 그래서 장성이라는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장성한 부양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야 된다는 그래서 에베소스에서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중생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바로 장성한 그런 그리스도의 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장성이라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장성의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성결한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이죠. 정말 역사에서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생명들 구원의 기쁨이 펑펑펑펑 샘솟듯이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라도 구원을 받아서 살아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 구원의 기쁨이면 영과 육체 영육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가 영혼의 기쁨을 우리가 영혼이 구원 받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처음 예수님 만났을 당시에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과 첫사랑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육체가 구원을 받은 상태였으면 아닙니다. 영혼은 구원 받았습니다. 영혼이 구원 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했냐 이거예요. 얼마나 기뻤어요. 기뻐뛰던 기뻐해서 막 뛰고 감사하고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 나라에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 살아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통일 국민들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배 기쁨이 샘솟다는 이런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절에 그날이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또 기도에는 마치 구약의 제사의 제물에 반드시 모든 제사의 제물에 세곰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대하는 모든 사람들 기도회나 찬양회나 에베나 이 감사는 반드시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음식의 양념처럼 하나님 앞에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회도 감사가 포함이 되고 찬양회도 에베에도 모든 삶 속에도 감사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를 드려야 돼요. 감사. 그날에 너희가 또 마르게 여호와께 감사라. 그 이름을 부르면 그 행하심을 만국종에 선포하면 그 이름이 높다. 막 이렇게 울음찬 찬양말 드리는 건 새 시대에 들어가야겠습니다. 생명들의 오절에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하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을 무슨 일을 하셨기에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새로운 시대 이 땅의 그리스도의 왕국 세계 통일의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런 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큰 일을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셨어요. 극히 아름다운 일이 뭐예요? 새 일이에요. 그게 새 일이에요. 극히 아름다운 일을 두 자리 하면 그게 새 일이라고 새 일. 보라 전에 애원한 일이 이미 이루어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러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 새 일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극히 아름다운 새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새로워져버렸어요. 우리 몸도 새로워져버렸어요. 다 새로워져버렸어요. 동물도 새로워지고 만물도 새로워져요. 그리고 얼마나 극히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 새 일을 행하셨으니 얼마나 찬양할 일입니까? 이런 일을 보고서 찬양을 아니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 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통일국민의 노래의 첫 번째는 안일을 노래한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힘을 노래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 행하신 일이 아름답다고 노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지만 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거룩한 속성 아름다운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이 뭐냐면 아름다움 하나님 미 하나님 아름다움 하나님 하나님 모든 것을 지어놓으시고 처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보시기에 좋았지 아름답게 지어놓으셨으니까 보시기에 좋았지 지금 이 부피한 세상 썩어문드러진 똥창아 같은 이런 것으로 지어놓으셨으면 하나님이 좋았다 아름답다 그렇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어놓은 이 세상을 누가 오염을 시켰어요? 인간이 범죄로 해서 오염을 시킨 거죠. 처음에 하나님께 에덴 동산 아름답게 창설을 하셨어요. 정말 극히 아름답게 하나님 자신이 본성이 아름다운 분이니까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성향이 어떠함에 따라서 모든 게 사실 은연 중에 보죠. 뭐 인위적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면 오염적으로 꾸미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일상생은 은연 중에 자기가 어떤 그 내성 내면의 그런 것들이 겉으로 자신도 모르게 표천이 됩니다. 사실은 좋아하는 색상 선호하는 색상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자기 성향에 따라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에요. 아름다운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지으시기를 원하고 아름답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움을 회복시켜주시는 거예요. 원래 에덴 동산은 아름답게 지으셨지만 창세기 2장 17절 그 한 구절을 지키지 못해서 인간이 그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어낸 그 에덴 동산을 오염을 시켜버렸어요. 더 이상 거기서 살 수가 없었어요. 인간이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히파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일을 행하셔가지고 극히 아름다운 일 새일을 행하셔가지고 아름다운 세상을 이제 만드시게 됐으니 만들어놓으셨으니 그곳에 들어간 아름다운 새 시대에 들어가는 생명들이 뭘 노래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천년 동안 이 지구상에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회복이 돼요. 그 나라가 그리스도의 왕국이요. 천년 안식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 안식시대 아름다운 시대가 이 지구상에서만 천년 동안 있고 그리고 끝이냐 그게 한계냐 그게 아니요. 요한계시로 21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새롭게 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잖아요.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다운 아름다운지 모든 그런 보석 빛깔로 다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속성은 영원한 무궁색의 아름다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를 하는 거예요. 통일 국민들이 천년에 들어가는 생명원들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6절법 시온의 거미는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네번째는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지 세계 통일에 나라가 이루어져 있대요. 그 통일 국민들이 어떤 찬양을 들으냐 할 때 네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시다고 했잖아요. 크시다는 것은 이제 한자적으로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위대하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라. 아멘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노래해야죠. 그리스도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찬양입니다. 찬양 세상 노래를 그냥 무슨 하나님의 무슨 복음성가라고 이름만 포장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지 무슨 장르나 어떤 음정이나 그런 가사나 그런 걸 잘 분별해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과연 찬양인가 어떤 리듬이나 그런 가사나 그런 내용들 그런 것도 잘 분별해서 하나의 백성들 잘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은 그건 찬양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요즘은 인본주의화 되어가기 때문에 교회의 강단에서 설교도 그렇거니와 부르는 그 찬양을 하는 것도 보면 인본주의적인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여집니다. 실제로 복음성가라는 이런 것들에 보면 인본주의적인 그런 성향들이 보여요. 그런 것을 정리해야 돼요. 걸러낼 줄 알아야 돼요. 오직 영원의 찬양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님만 찬양해도 성삼위만이 찬양을 받으실 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놀이하고 얘들은 즐거움으로 노래를 부르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역시 통일국민의 다들 축복이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사실은 힘든 삶을 살았었잖아요. 그러나 주의의 은혜를 임어서 마지막 경고를 듣고 이제 통일된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이렇게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해서 이런 찬양을 들으키세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그냥 성경 말씀을 통해 알고 믿는 정도잖아요. 솔직히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입니다. 3500여 년 전에 출애금 역사 때 하나님 홍해에도 가르셨네. 요단강물도 멈추게 하셨네. 그런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정도를 우리가 믿는 정도 지만은 이제 그때에서는 이 새시대에 그리스도의 왕교에 들어가는 생명들이 실제 그 위대하심을 실제로 보장 보고 겪었잖아요. 그때는 실제로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생생하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시 바로 여기 이사야 12장에서 보여지는 통일 백성들이 통일 국민이 노래는 부르는 찬양 노래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가 크신 하나님인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정도 어느 정도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때는 이 땅의 모든 생명들 남은 생명들 그 생생한 역사 하나님이 행하신 그 새일의 역사를 실제로 보고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실제만 마음에서 생생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깊은 단계에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다는 것을 깨달아 가는 겁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리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만물에 찢기만도 못하거나 나는 티끈 먼지에 불과하거나 과연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뿐이시구나 감사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뿐이시구나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뿐이시구나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구나 하는 그런 결론을 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이 돼야죠. 그래서 이사야 12장 여기 통일국민의 노래 이 말씀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 땅에 속히 그리스도의 평화의 왕국이 세계통일로 이루어져가지고 이 통일된 국민들이 이런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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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왕 오시여 심판하는 그날에 할렐루야 영광을 우리들은 돌리리 강한 역사 내리시여 우리들의 영광유 완전 변화 받게 되니 평화로운 나라라 에덴 동산 다시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동산의 왕권을 우리들로 받게 된 강한 역사 내리시여 우리들의 영광유 완전 변화 받게 되니 평화로운 나라라 아름답고 영원한 무궁색의 그 영광 심은 대로 거둘 것 어찌 영원하리요 강한 역사 내리시여 우리들의 영광유 완전 변화 받게 되니 평화로운 나라라 강한 역사 내리시여 나 강한 역사 내리시여 우리들로 받게 되니깐